하하 어이 할로우나이트 하다가 빤쓰러난 카라멜 듣고 있나? 시청자들한테 길 알아듣게 훈수하라면서 짜증내는 카라멜 언제 다시 하냐? 아 있네? 흠이야 흐흐흐흐흐흐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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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어차시 쟤눈은 어허으흐흐흫 아유쌰 흨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흫 이거 스피커폰이에요 아 좀 들려?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흐흨흐흐흐흨 아 죽여버린다겠다맨 응 진우가 맨날 아는 사람들한테 좀 막대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근처에서 형판이 좀 나빠요 애가 맨날 저희 괴롭히고 막 하기 싫은 거 막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애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잘 그러지 말라고 항상 타이르긴 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와 근데 어머니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엄마 제 성격 아시잖아요 글쎄 우리 주부가 그런 거 아시기도 하고 포유롱님 계십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이씨 구멍이 너무 정치 초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? 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직 한 번 더 다리우스가 던지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라이노에서 개발린 이렐리아가 도발하면 그제서야 이제 화를 낼 거거든요 아마 아직은 아직 아 나 누웠어 누웠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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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걸 네가 차먹냐 근데? 짜져도 뭐라하네 배웅망덕한 녀석 정글러라는 녀석이 말이야 리신 들고 갱가가지고 킬 다 차먹는 본인은 생각을 안하고 아 근데 방금은 킬강 만들어 가지고 먹여주는 이블린 탓을 하네 진우야 미쳤어? 진짜 돌아버린거야 김진우? 진짜 돌아버린거야 김진우? 안 돌아가는데? 아 돌리고 있어 왼쪽으로 돌려있다봐 왼쪽으로 네 돌아 흡사요? 어 신나는 마음으로 저는 다이아 코짱이 다시 보고싶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테스트 해봤거든? 헤이 카카오 엄마한테 카톡 보내줘 그랬더니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거야 그 카카오 종기화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헤이 카카오 엄마한테 안녕이라고 카톡 보내줘 그랬더니 계속 엄마를 찾을 수 없어요 이러고 꽉 좋아가지고 저거 그냥 내다 버리려고 쟤가 나한테 패드립 쳤어 왕할 카카오 진우가 이 게임 욕하면서 하면 잘됐댔는데 김진우 개새끼 쉬발넌 호쌍새 내걸로 누가 핑 찍고있냐 하느님 오늘도 저희 팀원에게 안좋은 말 나쁜감정 품지않게 해주세요 아 아 야 이거 탑신자고 뭐냐 기다려 도둑띵뿡 도둑띵뿡 아 레이너가 없네 요생볼 지금 그거 뛰어다니면서 할게아니라 걸어다니면서요 요생보험 아니 이车벽 병넘어보라고 정년은 그렇게 카메라 사진찍는게 아니라 병넘어보라고 있는건데 그걸 왜 걸어다니면서 사진찍고 있어 아니 다큐멘터리 하란게 아니라요 가만히 병넘어보라 그 다큐멘터리 대큐멘터리 착하기 시끄러지느야 죽었으면 음.. 전화 오고 있는데 거기서 렛스니? 그때 쓰는 거야! 그래! 어 렛스에 쓴다! 나가서 쏘면 렛스에 바꿔줘 둘 다 바뀐 데? 뭐야? 뭐하는 파티야? 안녕하세요 새벽에 망령들 모인 아 근데 신기하다 새벽 망령이 그 새끼가 없네 그 새끼 소테를 좋아하는 그 새끼 틈 만나면 넷이 가자고 하는 그 새끼 그 새끼가 왜 없지? 에랭이 에랭이 찔 있다 헐 이거 왜 배별로 나가? 별같이 분나는 에랭이 안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 아 씨발 이거 방송 채팅창에 써야되는데 하핰 여기다 왜 썼지?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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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거 방송 채팅창에 쓰는 말인데 하핰 정글 뭐하냐 진짜 똑바로 안해? 야 5킬 영상 이럿이야 김진웅니 너 안꿔서 진짜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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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야 정글진이 안 되어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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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우클릭 한 번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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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슈라인가요? 아 아쉽다고 포장 아까 잠깐 실수해가지고 죽을뻔했는데 예전생? 10 콜레스 드디어 홍월 다 prostate 우리 설치하러 가자 아마 자취하면 잽들이 선물로 수송님이 방음부스 진우가 진우가 침대에 가그가 청소기 구멍님이 컴퓨터 아.. 행복하다 에너님은 보증금 딱 쳐주라! 으하하하하 박혀주라 으하하하하핳 넌 지금 YTN에 너무 키고 좋아서 그래 오쫓게 딱 쳐주라 수사이예아 하핰하핰 더블 맞춰나여 왜 바로 아가나와여 더블 맞춰나여 그어봐 조용히 있는구마가 맞추면은 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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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irrespons號 ¿왜 이거 나가자? 이건 코렌티님 차를 차는 거 참 죄다 minimum simult인 것 참 죄다 아 님이 안살려요? broth3 저기 파밍하러 가는거 보다 뭐야 지금 아 미친놈이 아 미친놈이 뭐야 미친놈이 아니 어 군보다 해몽이지 트티브로 하라고? 그렇지 않나? 굉장히 이국적이네 와 감동. 이걸 이긴다고? 얘들아 나는 너네 믿었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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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안 믿었잖아 헉 안 믿었으면 왜 뭐 믿은 척해